자, 이거 실비 식당에 이게 뭔 정식 같은데 닭대 이 조그만 것은 조기고 조기, 닭게, 이거는 게장, 이거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는데 건대기, 메추리안, 아니 외국 사람들이 계란, 가지, 멸치, 이게 뭘까요? 이게, 시나물인가, 시나물은 아닌 것 같고 이거 새우, 이게 검은 콩, 꼬뚜기 젖 같은데 이거, 꼬뚜기 젖 김치 김치 이거는 뭐라 그러죠? 고추 홍어탕 홍어탕이 아주 먹음직스럽네요 이게 박대 맞죠? 박대 박대맛 박대가 좀 맛있네요 박대가 좀 맛있네요 꼬뚜기 젖 인간 지역에 콩 콩 콩 두 개를 같이 콩 두 개를 같이 담는 이 묘기를 이게 또 전세계 내보내야지 이거를 보내야지 콩어탕 이제 조기를 마지막으로 누룽지를 먹으면 끝은 마지막으로 누룽지 무릎이 어디 있어요? 네? 아니 아니 됐어 됐어 충분해 실비 식탁 자 식사하시고 여 앞으로 옆에 끓어지고 식사하러 오시면 돼요 그럼 뭐를 체험해요? 여기서 이따가 이제 뭐 아로마도 만들고 아까 사진 찍은거 금괴도 보여주세요 여기도 선물도 보여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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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